네, 시사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현덕규 변호사 그리고 제주민의 총회 김동연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 이사장님, 오랜만에. 네,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자, 최근 논란 있는 이슈로 바로 이야기를 넘겨보겠습니다. 지금 한화그룹이요, 애월업 중산간지역의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을 추진한다는 뉴스가 얼마 전에 나오면서 이게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제주 서부의 중산간지대를 가로지르는 평화로 옆의 숲속에 푸른 초지와 축사들이 눈에 띕니다. 한화그룹이 지난 1987년 땅을 산 뒤 2013년부터 승용마 목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주 애월 목장입니다. 그런데 한화는 이곳에 복합 관광단지를 만들겠다며 지난 2월 제주도에 사전 입지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하필 또 중산간이다 보니까 난개발이나 혹시 이것도 우주산업 한다고 해서 여기 특혜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의심의 시선까지도 제기가 되는 내용이어서 오늘 이 부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치가 보니까요. 애월업 상가을인데 부지가 어마무시하던데요. 125만 제곱미터 부지를 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 사업비는 1조 7천억, 2036년 12월까지 테마파크와 워케이션 라운지, 골프 아카데미, 승마체험장, 휴양콘도 890실, 호텔 200실, 거기에 UAM 착륙장까지 설치를 하겠다라는 것이 계획입니다. 일단 두 분께 느낌적인 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 소식 딱 들려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딜이구나. 딜? 네. 역시나 우주산업의 대가로, 그러니까 보건성? 그러니까 아니,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 않을까? 너무나 공교롭잖아요. 일단 도전해서는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아예. 너무 공교로워요. 시기상. 시기상 너무 공교롭고 그리고 그 부지가 너무 좋아요. 거기도 개발만 된다고 한다면 하나 입장에서는 이렇게 손쉬운 사업이 있을 수가 없죠. 지금 일단 이사장님께서는 이것 보은성이다.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들 수밖에 없다. 밖에 없다. 소송을 피해가는 말씀이시고. 그렇게 소설을 써본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비슷한 시기에 물론 우주산업은 전해부터 얘기가 있었지만 어떤 본격적으로 언론에 매스컴을 탄 거는 비슷한 시기에 타다 보니까 아, 그러면 하나 그룹의 제도도의 사업의 메인은 이거구나. 메인이 이거다. 우주산업이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우주산업은 상당히 중요한 어떤 총매제? 이런 역할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뭐가 되는 사람은. 계획을 잘 짰구나. 뭐가 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참고했어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형님 말하면 쳐놓는 것 같은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과연 키를 누가 잡고 있어야 되냐면 도정이 잡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분위기로서는 저희 도정이 도정이 키를 잡는 게 아니라 하나하라는 대로. 하나라는 일개 기업이 어떤 여러 가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향, 그 방식대로 따라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주도권은 제도도정보다는 하나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이제 이 개발 사업 자체가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들이 많은 거잖아요. 지역상으로 봤을 때는 중산간 지역이잖아요. 여태까지 중산간의 난개발 문제가 하도 많이 제기되다 보니까 제한을 많이 도왔던 게 있는데 이 지역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지적도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예전에 원희룡 도정 때 해발 고도 400m인가요? 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00m 이상 지역에서는 개발이 불가하느라고 하고. 여기가 지금 400m 지역이 됩니다. 그러면 과거 원희룡 도정 때 어떤 중산간 보존 정책에 비하면 여기가 개발이 된다고 한다면 제주도의 중산간 보존 정책이 후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것과 관련해서 오라관광단지가 사업이 추진되다가 결국은 중단이 됐죠. 좌초됐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찬반 양론을 떠나서 추진하는 자본이 중국계 자본이라서 뭔가 심정적인 반대도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는 또 국내 자본이니까 그런 부분은 크지 않을 거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주도의 과거의 선례나 이런 걸 볼 때 제주도의 입장이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고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대응해 심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 기준을 만든다는 것이 안 되는 쪽의 기준을 만든다는 것보다는 되지만은 자연의 어떤 침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쪽의 기준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조건부 결국은 이 사업은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산관 개발과 관련해서 가이드라인 자체가 원희룡 도정 때 세워놨던 가이드라인 자체가 부정 후퇴되는 거 아니냐 전임 도정이 있다고 무조건 부정돼서 될 필요는 없잖아요. 제주도의 환경보전정책이라고 하는 게 원희룡 도정 때 나온 얘기가 아니라 김태환 우금민 도정 때부터 꾸준하게 제기되었던 어떤 논란이죠. 중산관은 어디까지 보여야 되고 어디까지는 우리가 개발해야 되냐라고 하는 치열한 논쟁 속에서 나온 결과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저는 그 결과를 깡그리 무시하고 후퇴하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제주지역사에서 중산관 난개발 막아야겠다라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했던 이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기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한동수 의원이 도의회에서 한 이야기가 지하수를 중시하겠다라는 오도정의 철학 그다음에 난개발 막겠다는 오도정의 철학과 맞는가라는 비판을 한 부분인데 지금 이 사장님 말씀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하네요. 그리고 대규모 건강지구가 건설이 되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지하수를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협력법 속으로 민간은 지하수 개발할 수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보존관리지역이 10% 넘어가면 지구 단위 계획이 세울 수 없도록 이게 가장 우리나라에서의 여러 가지 개발과 관련된 가장 상위법 원칙이죠? 네. 국토계획에 관련한 법률 가장 상위법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지사가 승임하면 아무리 제주도지사라도 법률에서 상위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엄청난 뒷판과 반발에 부딪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률 위반 문제는 사실은 쉽게 지적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행법 자체가 숙별자치도 아닙니까? 숙별자치도 도지사가 이거는 할 수 있고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만일 허가를 낸다 그러면 어쨌거나 이게 도지사의 권한인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현행법상 도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면 그게 위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사업자 측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하수 자원특별관리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지하수 개발이 불가능한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자기들은 그러면 상수도를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수도로 다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까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거꾸로 상수도가 저 고도가 낮은 지역에 있는데 고도 높은 쪽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이게 진짜 어찌 보면 눈가리고 아웅이 아닌가 하는 얘기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또 상수도의 취수원이 결국 어디겠습니까? 제주도에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빗물도 있지만 또 많은 부분에 지하수가 서로 섞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텐데 위치를 잠깐 좀 봤더니요. 제가 보니까 이 일대가 이미 개발의 어떤 바람을 타고 있어요. 그 근처에 981파쿠라고 약간의 소규모 놀이 시설이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있고 옆에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라고 해서 이미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쪽보다 조금 더 해안가 쪽으로 내려간 쪽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다른 지역 어떤 완전히 보존이 잘 되고 있는 지역인데 이 사람들만 개발을 줄여다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제가 결코 무슨 하나로부터 무슨 하나를 옹호하는 건 아니고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야구도 한화패는 아니시잖아요. 저는 야구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법률 위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법률을 만들어서 지구단위 계획을 세울 수 못하는 게 일전 국토의 이용과 관리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대원칙인데 특별포상 그게 법률 위반이 아니다 하더라도 해발 400m.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오랜 시간 20년 넘게 토론회에 오면서 지역사회에 토론회에 오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이 정도라는 마지노선의 경우는 해발 400m 정도도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도정에서 이거 결정된 거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화는 이 사업 부서 자체가 우주 산업하는 곳이랑 여기는 법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묶어서 보지는 말아달라.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엄격하게 보겠다는 것이 도정의 입장이고요. 지금 나오는 얘기들만 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혹시 특혜성이냐 아니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앞으로 좀 논의 과정들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 전망대 김동연, 제주민의 총리 이사장 그리고 현덕급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고요. 두 분 오늘 아주 날선 비판과 뜨거운 토론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óżne. 네. gorgeous. infeld